정의의 이름으로 퇴치를 해줘야겠구만? 안오는게 좋을텐데? 저기 내 도끼가 필요하신 분이 있네 어딜 도망을 가냐? 아 짜식 분노의 힘으로 잡아줘야겠구만 딱 기다려 저기 상자있네요? 딱 돼 하얀거 좋아 지금이야 아 잠깐만 잠깐만 사연타는 오버 아니냐? 아 잠깐 왜이래 갑자기 너한테 죽을순 없다? 자존심이 있지? 그렇지 아 왜이렇게 빨라 얘 분노를 활용할 그게 없어 너무 빨라서 아 이거 좀 이거 뭔가 좀 느린거 같은데? 망상인가? 무기별로 따로 공격 측정값이 있는건가? 똑같이 1.1인데 1.1 같지 않아 너무 느리다 내가 더 너무 느리다 내가 더 아 야 이거 위험하다 어 하핰 실력 실력으로 져버렸어 기타 던전 기타 던전 너 여기서도 사는구나 야 내 가방 어딨냐 야 널 만난게 신의 인도일지도 몰라 아 나 어떻게 실력으로 져버렸어 사슴한테 이거 분노를 너무 믿었어 맞딜 넣어서 눕힌 다음에 죽일라 그랬는데 내가 2타 연타로 치는 것보다 제가 달려두는게 더 빠르네 조금 안 내키는데 팡금갑주 비교 좀 해볼까? 레그랑 비교해서 어때 야 드립 드립게 무겁네 3 20 25 25 별로다 더위 방어가 너무 많이 떨어져 무거워 그리고 전기 안녕하세요 새로운거 알려줄라구요 저장고가 필요하우 저장고는 뭐야? 모험가의 배나? 그렇구만 나 나가겠습니다 이거는 어딘가요 여기는 또 자꾸 이상한데 납 채운다 기분 나쁘게 나 이거 자고 갈래 아 오늘 멘탈 나갈 것 같애 자고 일어나서 죽지 않나 사슴한테 죽지 않나 이거 이 일대에는 사슴 다 죽인다 내가 가만 안 둔다 이제 사슴 한 마리도 살려줄 수 없다 이제 사슴 한 마리도 살려줄 수 없다 이제 그랬으면 좋겠는데 너무 멀면 좀 싫은데 나 아 죽어버렸어 이제 된거 아냐 리사 3일 후에 3일 동안 죽어있던거 아냐 죽으니까 시간 금방 가잖아 뭐야 아 저 새끼 나 지옥에 데려온거 같은데 야 잠깐만 잠깐만 나 오는데 나한테? 엥? 그렇게 빠르지를 않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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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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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가 쓴다 여기까지 안 날라와 여기까지 안 날라와 여기까지 안 날라오는거 같애 취소 취소 발로 잡으면 되는거 아냐? 뭐 자꾸 뿌리는데지 주변에다가 너가 그 코펀지 뭔지냐? 이거 줌 이거 탭하는거 보다 내가 그냥 쏘는게 낫다 좀 많이 튼튼하시다 근데 잠깐만 잠깐만 좀 심한데 저분들 나 안 닳았다고? 그거밖에? 저거 범위가 예사롭지가 않은데? 나 해석자 있긴 한데 힘들거 같은데? 나 분노 걸어봐 안쓰는거보다 낫겠.. 지 근접공격을 한번도 못봤어 아직 좀 보자 어우 야 저거 위험해 저 양관래로 뿌리는게 위험해 양관래로 뿌리는게 위험해 잠깐만 잠깐만 저거 공중에 남아있는거죠 지금 그렇게 빠른거 같진 않아 기회를 보고 아 음 별로 안쓰다 아 피버섯이랑 표식자 뼈가 나오네 어딨어 한 대만 치게 하고 어 그리고 돌아가서 분노 괜찮네 뭐하냐? 뭐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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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됐다 생각보다 안쓰네 엄청 쓸줄 알았는데 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슴 다 데려와 다 죽인다 진짜 다 그냥 아 사슴 아니네 죄없는 짐승들을 죽일 수 없지 여기 어디야 대체 풍차있어 이상한 이 맵에 풍차가 두개 있거든요? 제발 위에 풍차여라 죽일까 그냥? 건방지게 지금 죽으시구요? 나는 한번 싸우면 절대 안지지 물론 사슴한테는 졌지만 나약한 나약한 놈들아 나약한 놈들아 야 벌써 어 야 뭐야 계속 나와 뭔가 뭔가 마구 터지고 있습니다 진정하시죠? 뭐 독같은거 하나도 안걸린다 뭐 이상한 걸리긴 했는데 강타가 되게 좋구나 부드럽네 아주 그냥 움직임이 야 아주 그냥 달달하다 야 뭐야? 저건 뭐야 저거는? 저건 아무것도 아닌가보다 가자 한꺼번에 안가려지는거 싫합니까? 역겹네요 가자 작은 사파이어 좋아요 야 뭐 있다 그거 아냐 볼테닉? 철초가 짱많아 철초가 짱많아 나 이상한데 끌려와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야 여기서 돌려보내줘 나 좀 오오 저게 뭐야 오오오 야 분사형이라고? 저거 한방에 죽는거 아니야? 나 맞고? 하염정보셔 만들걸 할만할거 같은데? 내 적수는 없다 사슴한테 죽고 나는 집중력이 올라갔다 내 적수는 없어 흑여석 조각 둥기제작에 들어간다 야 잘됐다 야 그거 하자 야 뭘 빨리 외워봐 화염저항포션 하나 들고 다녀야겠다 느낌 쎄하다 나무 있냐 나무? 기울어져 있는거 좋아 자 섬세함 화염포션 여섯개 좋아 가자 아까 그 화염맨 또 없냐? 나 포션 만들어서 덤비라 그래 야 여기 불꽃맨 많다 죽었다 너희는 먹어 얼마나 올라가냐 음 음 아 추위방우도 올라가? 20% 저항한대 20% 20%면 충분하지 건방진 놈들 나 불송진인데 그냥 싸워야겠는데 아 아 야 이 개 아 아 어디서 또 터질라 그래 득발진 하지마 쟤도 죽여 흑여석이 무거워서 일로 가야되나? 도적기지 아니냐 딱봐도? 가면 내 저승으로 갈꺼는데 내가 아냐아냐 불타는 저거있어 저 사람 뭐야 쟤 정체가 뭐야 야 불타는 사슴 있는데? 뒤졌다 너는 쟤 나보고 오는거 아냐? 건방진 녀석 지금 내가 사슴이랑 싸우고 있는데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슴을 다 죽이겠다 내가 딱 갖다 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슴을 내가 다 죽이겠다 딱 갖다 대 물론 한숨 자고 일어나서 죽여도 상관없겠지? 자고 일어났다 넌 죽었다 진짜 어디서? 저기구만 여성도 죽었고 암호가 안아버려 그러시면 안아버려 아이씨 그니까 다 죽여도